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여담 여담,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부 대변인, SBS 최선호 논술연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랍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처음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털다 털다 엉뚱하게도 대북송금을 갖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별건 기소의 조작 기소 아닙니까?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조쳐야 할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조작 기소한다면 범죄 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뻔뻔하게도 검찰의 창작 기획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말로만 소설이고 기획수사라고 하지 마시고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사칭, 위중교사, 재판지연 등 이런 것을 기획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창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범죄 소설보다 재미있어 참 흥미롭습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어제 자신의 기소 소식에 대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중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쌍방울권 유튜브 공유하시면서 사건 조작 모해위증이라고 좀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원에서는 대표님이랑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네, 먼저 서영주 부대면 어제도 결백함을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 그것은 평정을 유지한 듯 보입니다만 약간 좀 불안함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이거 대북선거 관련된 거는 지난해 9월에 검찰이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리고 법원에서 기각을 냈습니다. 기각 당시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에서 기각이 됐던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있겠고 했으나 판결 내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북한의 돈에 대한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성에 대해서 애매하게 좀 판결문에 나오긴 해서 검찰이 기다렸다가 불구속 기소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정말 수준 낮은 창작 소설이다 하면 좀 고약하기는 하죠. 기소가 된다는 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수준의 기소를 하면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공상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절단 내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한테 기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아무리 기소가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단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정치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책위청에 이재명 대표 참석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바꿨다고요? 혹시 이것 때문입니까? 뭐 그냥 추측의 영향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했으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개인적인 비공개 일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재판이 하나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호 선수위원.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겨수되기 직전이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쌍방울 사건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그 말씀하신 링크 기사가 정확하게는 그제 밤에 올린 링크한 기사인데요. 뉴스타파 기사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제 이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재판에 있어서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역할이 뭐냐 하면 쌍방울과 북한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일종의 대북 브로커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안 회장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증언에서. 그러다가 증언이 바뀝니다. 지난해 4월이 넘어가면서 증언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다라는 형태로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부수 회장 가족에게 오피스텔 같은 금품을 제공하면서 매수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건이 조작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뉴스타파 기사가.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말씀하신 모해 위증 아니냐라고 올린 건데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나기 전에 올린 기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표의 입장이 이건 사건 조작이고 명백한 위증이다. 그러니까 소설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일종의 대응 전략 자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윤혜석 선임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특위? 뭐 이런 걸 구성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기소됐지만 계속 22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법들을 발휘한다고 예고하기도 하고 움직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상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를 입법부가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는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네 번째 기소된 이 건에 대해서는 조작이니 모해니 위증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부지사로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형이 선고됐고 그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가 104번이나 언급이 되는 이 상황에서 도지사였던 분이 부지사가 행했던 행위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북한과의 어떤 사업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아마 다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찰이 조작을 했다. 그렇다면 1심, 이화영 재판에 있어서의 1심 재판부가 조작된 어떤 검찰의 기소, 그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법부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나 저급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기소됐으면 어차피 재판받으면 되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를 했다면 뭐 무죄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SNS 글도 봤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짜깃기 수사라면 검찰 조직이 괴멸할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도 듣기로는 민주당의 조작 수사론에 좀 괴리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잘 해야 한다. 이게 다른 분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라는 큰 정치인에 대한 뭐 차기 대선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분에 대한 네 번째 기소니까 또 체포동의원도 국회에서 부결됐고 가결됐어도 구속영장에 기각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잘 준비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거다.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잘 수사해라 이런 뜻인가요?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친정인 검찰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실제로. 그 글의 첫 머리가 나 때는 잘했는데 요즘 왜 이러냐 하더라고요.